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오세훈 후보 그리고 광진구월의 고민정 후보의 그런 선거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선거는 결국은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고민정 후보가 당선된 그런 선거였죠. 당시에도 오세훈 시장은 지금 서울시장이죠. 절대 부정선거 같은 것은 없다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서도 424개의 서울시 동 가운데 98% 이상 정도를 당일 투표해서 오세훈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40 한 5% 가까운 동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2021년도 4월 7일에 실시됐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상당히 사전투표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 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조갑제 TV 같은 데 출연해 가지고 오세훈 씨는 대한민국의 선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대한 그런 제야 전문가들이 속속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온 결과 예상한 대로 서울시장 뿐만 아니고 서울구청장 선거에서도 상당 부분 사전투표에 손을 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방송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를 일단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또 서울구청장 선거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또 서울구청장 선거에서 발생한 사건은 비단 서울시나 또 서울구청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비슷한 방식의 조작 방법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소개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지난 5년 동안 선거 때마다 비슷한 그런 유행의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이 이루어지고 그 사전투표 조작이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한 번이 아니고 다섯 번 문정권 하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기대와 딴판으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처음 실시된 요리를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이렇게 적용됐기 때문에 정말 참 나라가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방송을 통해서 제가 추구하는 바도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선거만은 공정하게 치료되어야 되고 이 선거 정의가 무너지게 되면 선거 정의라는 것이 한 국가의 체제를 떠받치는데 가장 상위 질서이기 때문에 그럼 선거 정의가 무너지게 되면 그 밑에 모든 종류의 그런 선악 개념이 흐려지고 또 정의와 부정의가 흐려지고 불법과 합법이 그렇게 혼돈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선거만은 공정성을 하루속히 되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언론들이 모두 다 합의를 본 것처럼 입을 다물고 있고 또 전직 현직 그런 정치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사적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선관이 눈치를 본다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결론적으로 모두 다 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는데 다 반대 방향으로 이른바 역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참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서울시장 선거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또 서울시구청장 선거에서 일어난 일 또 동시에 시간이 좀 되면 서울 외곽에 전국의 광력자치단체장 선거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일어난 그런 법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서 조금 충격적인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치러진 다섯 번의 공직선거에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 갓 새로운 권력이 출범을 했습니다. 소위 공정과 또 정직을 기초로 한 그런 약속을 통해 가지고 표를 얻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치러진 그런 공직선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반신반의 하면서도 상당히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권에 치러졌던 다섯 번의 공직선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종류의 선거조작 전산조작 사전투표 조작이 그대로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경기도 지사의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어제 실시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소개받았기 때문에 그와 아주 유사한 방법들이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전국의 대구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부분에 프로그램이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추가적인 비용 없이 그냥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2월 1일 지방선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투표 조작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이렇게 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소위 새로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우습게 봤기 때문에 선관위의 관련자와 그리고 선거조작 기술자들이 문정권 하에서 하던 그 방법을 그대로 실행해 옮길 수 있겠느냐 이것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새로 막 등장한 권력을 얼마나 졸로 봤기 때문에 이와 너무나 뻔한 그런 조작 기술을 이번에도 적용시킬 수 있겠느냐 그 부분들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행보라든지 앞날 그리고 미래와 관련해서도 양식 있는 국민들에게 크게 걱정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